자 그럼 인정. 자 진영. 형 형 똑똑했죠? 똑똑했죠? 조용히 해봐. 뭐야 이게? 정답 돼지고기. 땡. 정답 곱창. 땡. 막창. 땡. 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돼요. 정답. 순대. 정답. 와 대박이다. 순대 안 적었는데. 가자 빨리 뭔데. 비기나 빨리. 돼지고파. 땡. 비겨 비겨. 해산국. 야 저기 퀸트가 너무 빈악해. 아 알겠다. 밥. 정답. 정답. 김치찌개. 정답. 쌀밥. 야 1분 지나가 우리한테 불리하다. 어디가 지민이야. 여러분 바로 갈게요. 레몬 가자. 자 전국 전국. 저는 빙고입니다. 이거 빙고야? 이거 우리가 안 맞추면 돼요. 여러분 이거 안 맞춤 냈냐 여러분. 안 맞춤 냈냐 여러분. 안 맞춤 냈냐 여러분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맞출게. 맞출게. 오케이. 정답. 햄버거. 네이스. 정답. 빙고. 나 빙고인데? 동시에 빙고인데요? 야 어차피 니네 싸움 아니야? 영혼을 건 싸움이라고. 야 우리들이 통하는 게 이긴 것 같아. 나야? 나야? 조용히 해야지. 뭐고 저게? 설마? 야. 감자튀김. 정답. 와. 아 난 다 애매해. 여러분들. 잘 보세요. 귀로 먹는 거야? 아 이어폰. 이어폰을 먹는 거야? 아 자 자 자. 멜론. 정답. 멜론. 여러분 멜론이 아니라 메론입니다. 멜론이래. 자 미안. 오케이 오케이. 이제 국민 간식 나올 때 됐는데. 국민 간식? 자 재용. 오케이. 매운데? 정답 매운탕. 오케이. 우와. 우와 너 천재야? 우와. 야. 차이가 맞출 것도 놀랬어. 삼겹살 두 번 썼어. 다 똑같냐? 왜 얘가. 아니 왜 자꾸 나를 가르치지? 돼지국밥. 땡. 아 알겠다. 아니. 뭐였지? 뭐였지? 뭐였지 땡 아니에요? 찌, 찌개. 뭔 찌개. 빨리. 시간 없다고 우리. 국밥. 정답. 우와 진짜 제발. 그냥 국밥이야? 그냥 국밥. 정답. 봤다. 땡. 정답. 까르보나라. 정답. 정답. 왜 형이에요?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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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올리오 파스타?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. 정답. 사전빡이. 아 그게 답답하다. 정답. 스파게티. 그래. 근데 얘는 계속 맞출 때마다 없어. 너야? 자. 자 할게요.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텐데 이거는. 뭐야 이게. 상탕. 뭐? 삼계탕. 땡. 비김밥. 땡. 비김밥. 땡. 비김밥. 땡. 야 이거다 이거다. 야 이거다. 야 이거다. 비빔면 틈버전 이거 알아 근데 비빔면 점mit 보세요, 보세요 정답 떡볶이 조금 정답? 정답, 정답 아 이거 너무 쉽다 피자 아 이거 이거 뭐.. 땡! 이걸 못 맞추냐? 아까 했었잖아요 아 너무 쉽다 수강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진짜 쉽다 땡! 이거 진짜 쉬운데 이런식이야? 뭐야 다시 한 번 봐 샌드위치 정답! 이거! 자 갑니다 나만 맞추는 거야? 나만 맞추는 건데 네가 입을 안 맞춰도 나도 입을 안 맞추고 그렇게 합인국이 지나가는 거야 최대한 빠른 선택지로 가자고 여기서? 활 활 활 내가 ארlie 진짜 모르겠는데 연기가 괜찮네요 찢어 찢어졌는데 왜 찢었어 이렇게 먹지? 김치찌개 정답 빙커빙커빙커빙커낙氣 형 우리가 맞춰줄게요 시간있잖아 알겠다 정답 눌렛미 우와 아니야 아아 스탑 아아 아아 아버지 어 그렇지 아버지? 형 갑시다 하나하나 오케이 리허구 그렇지 리허구입니다